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팀오브팀즈의 세계 앞으로 사셔야 될 텐데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혹시 이렇게 장벽과 칸막이들을 둘러싸인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그리고 파일을 쪼개는 그런 세계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나 벽을 뚫고 개인으로서 리더십과 셀프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파일을 키우는 생태계를 키우는 그런 조직 그런 세계에 살고 계신가요?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어느 곳에 속해 있다 하시더라도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